안녕하세요 마사지꼬리아 입니다. 어제 손님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텐데요. 키가 178...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작아. 177...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110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120 정도까지 받겠습니다. 밤에 10시에 오셨어요. 10시에 오시면 할증료가 1만원이 있구요. 11시 전에 끝나면 1만원이구요. 11시 이후에 끝나면 2만원이 됩니다. 6만원 마사지 받으시고 10,000원 할증이 있으니까 7만원 내고 받으셨습니다. 앞뒤 전신으로 하셨습니다. 앞친구선 이목하고 허리가 좀 안좋다고 하셨고요. 이쪽 어깨가 좀 안좋으셔서 이쪽으로 많이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덩치가 좀 크신데 이렇게 큰 분들 중에서 좀 몸이 뻣뻣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몸이 잘 안움직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목을 좀 돌려도 이만큼 밖에 안돌아오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눌러도 이만큼 어깨 안들어가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몸이 너무 유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타이 마사징을 걷거나 이렇게 하는데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려요. 체중은 많이 나오시지만 몸은 좀 이렇게 골고루 잘 발달하시고 근육과 골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튼튼하신 분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다리를 당겨주면 이게 안 당겨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게 거의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막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 정도까지 막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 정도까지 막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렇게 올라가세요. 몸이 상당히 유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타이마스에 보면 이렇게 꺾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죠. 이게 많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목도 이렇게 누르면은 이 만큼 밖에 안정한 사람들이 이 만큼 내려가지고 굉장히 몸이 유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에 2시에 예약을 하시겠다고 새벽 2시 새벽 2시에 예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4시간 하는데요. 사춘기만 지불하시면 24시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밤 10시에는 자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10시 이전에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닝 낮에 오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오늘은 마사지 교환 예약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가 있었냐면 012분하고 022분이 같이 마사지 교환 예약이 있었고 30,000원을 지불하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셨는데 022분이 독감에 걸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독감에 걸리셨다고 해서 캔슬이 되었습니다. 이 분은 프로필이 어떻게 되냐면 키가 한 170대 정도 되시고요. 두 분 다 비슷합니다. 그 체중은 95kg가 넘으시는 것 같았어요. 96kg인지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 좀 많이 낮추고 이 분은 영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 요금 페이지 보시면 동영상에 맺혀가 있는데 거기 영상 속에도 나오신 분이고요. 교환으로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 나오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사지 교환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에 개편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마사지 교환 목록이 찾기 쉽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상단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 장착하시면 등록을 해드려요. 그럼 언제든지 3만원만 내시고 서로 마사지 교환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실에서 작성하시면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연습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안내가 되었습니다.